스프레이스의 행동 네 안녕하세요! 허건입니다. 자 오늘 해볼 레이스 생성자는 포이젠, 맵스, 슈퓨? 스프? 어쨌든 등급은 24% 바이크 레이스입니다. 자 어쨌든 예 레이스용은 GTA라서 개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성질만 안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수단은 개조 아쿠마 바... 아니 개조는 떼고 디아블로스 커스턴? 디아블로스 커스턴? 야 이걸로도 가능한건가? 디아블로스? 자 어쨌든 개조 바티로 할게요 지금 여기 오토바이가 한종류야 저걸로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근데 일단 우리 모두 다 바티를 사용했지 근데 일단 우리 모두 다 바티를 사용했지 자 그러면 3,2,1 고났을 때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 부스터 가능한데 어 안 눌렀어요 사람들이 다 개판 쳐놔서 아이 기네 에라이 뭐야이거 거기야 이거 뭐야이거 어 야야야야 안된다 안된다 너는 가질 못한다 야 자연을 지키시다 여러분들 좋아 하하 하핫! 좋았어 됐다 좋아 나 안될줄 알았는데 되버렸네 24포인 누가 있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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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땅 땅이 얼마나 쌓였어 하하 하하 어이구 좋았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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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까진이 왔어 좋아 나한테 이런 레이스는 잡밥이지 좋았어 안돼 떨어진다 하지만 리스판하면 개꿀 잠만 또 인성질했어 사람들 아 왜 또 터쳐 벽 들어와야 되는구나 확인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날라라뇨 여러분들 벽타기가 있어요 자 됐어 아 제발 오케이 찍었고 좋고 가자 아 아씨 아까 찍었 좋았어 좋아 차근차근 하나씩만 올라가면은 이런 레이스는 잡밥이지 좋아좋아 나한테 그래서 찍었다 예 아 아 아 아 아 잠만 야 이거 설마 이거 그거냐 아 아 좋아 오토바이 올라가고 잡고 야 이거 오토바이 스킬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좋아 여기서 달리면서 간다 아 아 진짜 좋아좋아 좋아 여기까지 왔어 자 하나 둘 셋 꺾고 Healthy 해초님 워컹 간다 아 야야야 안 돼 어어어 아니 오토바이가 나를 배신하면 어쩌자 하는 건데 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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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갓째어와– 으아아~~ 으아아아아!! 안된다 안된다 이건 안된다 야야š –AC 아... 근데 여기 살아보기 전에 일단 깨야돼 요거 모든 레이스는 살아보기 전에 끝내야된다 아 왜 자꾸 오케이 역시 패드죠 패드는 드드드 잘됩니다 키마는 안될 뿐이죠 너만 안돼 오케이 뒤질래요? 어 됐다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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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분명히 니비라고 말한적 없는데 여기 키보드 맞아서 쓸사람 좀 있을걸? 근데 여기서씨 저사람이 니비만 안되요 라고 할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씨발 안돼 야야야 제발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미친이 오고 왔네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 여기요 비켜줘요 터트려요 살려줘요 힘이 터트려요 저 못가요 또 죽었나들 가짜가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아좋아 이거 어떻게 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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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만 야 어 잠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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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커 야아 아 방금 LT, RT 같이 눌러야 되는데 아 그냥 RT만 눌러버렸어 아아 쉣 넘어가 자아 빠 개 띠 앙 뭐야 야 왜 자네가 있어 위에 어? 뭔 자네 뭐야 자네가 있어 자네가 있어 잔 짠나다에요 으 오케이 개 아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거 그냥 내려서 뛰어가요 아니야 나도 이거 하는 방법 이제 대강 깨달았어 이 정도는 해 뭐 터져나 좋아좋아좋아 알겠다는 다 누구더라 무호한 도전 오케이 이런 레이스 그냥 깨는 걸로 만족할래 나는 힘들다 하하하 뭐야 다 어디갔어 몰라 아홉 명 아홉 명 있었는데 다 나갔어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내려 이거 빠꾸러 가야되는 거야 아히 아 이거 빠꾸러 가야 되는 거야 내려 뭐야 이게 황홀림 저기까지 갔어 하하하 빠꾸러 갑니다 아아 레다님도 그냥 탈주했어 안되라 하하하하 어어어 근데 오토바이 없으면 여기 의미 없어 누구인가 방금 누가 나에게 총을 쐈는가 전쟁을 시작하지 누구인가 방금 누구인가 방금 방금 누가 나에게 총을 쐈는가 방금 내 한방으로 끝내주겠네 버른 야 이거 레이스 어거지로 끝내야 되는데 어거지 레이스 어거지 레이스야 어거지 레이스 아야야야 안된다 안된다 이건 아니다 내가 바로 여기 문지기라네 나의 불꼬 가거라 여기 자네가 왜이렇게 나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네 아아아아악 나는 자꾸 어려운 부분 이 아니고 쉬운 부분에서 쌉지랄이지 좋았어 됐다 살고싶다 말해 살고싶다 말해 살고싶다 말해 아무도 대답을 안한다 다 죽어라 뭐야 이거 어떻게냐 하하핳 위키바에잇 좋아 가자 어우 잡아! 으아아아악! 허아악! 허아악! 이 미친놈아! 처어어어어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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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저기야? 컷! 저거를 저거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저 틈을? 오토바이로 다 메꿀까요? 컷! 안될거 같다 안될거 같애 안될거 같애 포기 다닐다닐 허아악! 쫓어! 빠샤아악! 24분 24% 짭밥이지 하하 차아악! 바로 벽타기 한번 싹 해주고 개꿀쓰 벽타기만 할 줄 알면 모든 오토바이 레이스는 금방금방 깨는거지 네 이상한 곳에 떨어졌는데 체크포인트 25개요 체크포인트 25개요 예 일단 처음 부분에서 어거지로가 몇개 깨가지고 어엏 그거 제외하고는 벽타기면 돼 퐛! 아저씨들 도대체 어디야? 아 야 이걸 못죽냐? 내가 쏴 너와 쏴 타 다섯개 과연 어디로 갈까? 안 피키라고 아 설마 이거 좋아 설마 아잠만잠만 어? 어거지? 개꿀 야 이거 gta로 안했으면 나 이거 다시 한번 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6분 12초만에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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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아아 악 악 꺼져 뭐야 왜 자꾸 죽어 사람들 누가 레이스하래지 누가 살쌍 살쌍하래 맞아 살쌍하래 누가 RPG들었어 내려놔 네 네 재찬아 저거 거기 내가 공략하나 알려줄까? 그거 드드드 할 필요 없어 거기다가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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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여 천천히 헛, 헛, 헛 딱 그 상태에서 이제 뒤 아, 쌓여서 문제네 거긴 야, 저 밑에 뭐냐 그니까, 그니까 저기, 저기서 그냥 저기서 가는거 맞죠? 에 그니까 그게 각도가 있어야돼 그니까 각도가 있어야돼 깨려면은 자 어쨌든 난 마무리멘트 할란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레이스를 16분만에 클리어를 했고요 예 좋아요 기분 자 어쨌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예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